지금 코로나19에 임신부가 많이 감염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자료는 없지만 3월경만 해도 임신부가 다수 감염됐다 그 보고가 많이 됐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부에서 코로나19가 몇 명이 감염되고 신생아라든지 출산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 또 유산 없었는지 이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니까 중국에서 역시 먼저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50개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임신부 2019년 12월 8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치료받은 임신부의 데이터를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총 118명의 코로나19 감염 임신부가 연구 대상이 됐고 이 중에 71%는 PCR로 확진되고 29%는 흉부 CT 촬영으로 전형적인 폐렴으로 확진됐습니다 연령 중간값은 31세 64%는 3주 상기 그러니까 8, 9, 10개월이죠 거의 만사에 가까운 분이 64%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림프구 감수증이 44% CT에서 거의 80%가 양측에 폐렴이 있었고 92%가 경증이고 8%가 중증 한 명은 위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3월 20일 현재에서는 94%가 완치가 돼서 퇴근했습니다 사망자 제로입니다 이것만 봐도 코로나19가 임신부에서 아주 그렇게 중증은 아니구나 보통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폐렴 임신부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유산이나 조산 이런 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명은 자연유산했고 2명은 자궁에 임신했고 4명은 유도유산을 했지만 어쨌든 94%가 완치 퇴원하고 사망자 제로다 아주 치명적이진 않구나 유산은 좀 있었지만 그리고 58%가 출산했습니다 신생아가 70명인데 쌍둥이가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에서는 제왕절개를 좀 더 안전하게 했었고 21%는 조산하고 8명은 유도분만입니다 그리고 출생한 신생아 8명에서 검사를 했더니 PCR 음성이고 3명의 산모도 모유해서 PCR 했더니 모유해서 바이러스가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신부에서 코로나19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증이지 않는다 임신부에서 중증 환자가 8%인데 일반 인구에서 중증 환자가 16%니까 오히려 반밖에 안 되죠 비율이, 프로포션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임신부에서 그렇게 중증이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도 사실 좀 필요하겠죠 이게 요약이고요 임상특성을 말씀드리면 118명에서 오른쪽에 중증 9명 가운데 칼럼에 중증이 아닌 109명의 연령 대개 30 내지 34세고 초산이 53%, 52% 태반이 초산이고 또 태반이 경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신이죠 그 다음에 5% 정도가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 95%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열과 기침, 복곤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코로나19 환자에 나오는 증상 위장관 증상도 있었고요 설사 그리고 지금 임신 결과는 출산과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조산이 좀 있었고 유산이 8% 정도 있었고요 자연유산도 3명, 유도 유산이 4명,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 2명 대부분 제왕 절개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고 제일 밑에 보면 신생아가 질식한 사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한 신생아도 없었습니다 이 연구가 모든 것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이 지속되는 1주 상기, 2주 상기는 임신 지속 사례가 35%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연구 보고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118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서의 예후를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중증 빈도도 일반 인구보다는 낮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출산 대개 제왕절개했지만 건강하게 출산하고 사망하는 신생아도 없었고 사망하는 임신부도 없었다 일부 유산은 있었지만 비교적 그렇게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폐렴에서 임신부가 감염됐을 때의 그런 위험한 합병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에서의 중증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데이터를 좀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논문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해봐요 감사합니다.